북한이 어제 저녁부터 쓰레기를 매단 풍선을 우리 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25일 만인데요. 올해 들어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쓰레기 풍선을 또 날려보낸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8시 10분쯤 문자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향 변화에 따라 쓰레기 풍선이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당국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지역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낸 건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당시 식별된 쓰레기 풍선은 240여 개로 이 중 10여 개만 우리 측 경기 북부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5월 말부터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기 시작했는데 당시 북한 당국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량의 휴지와 온물을 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도 우리 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에도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날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이 마무리되면 군 당국은 북한이 날린 전체 풍선 개수와 우리 측 지역에 낙하한 풍선 개수 등을 집계해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